이번 한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이종석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이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 22대 국회가 이번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전방위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요. 또 7일은 원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이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니까 국회의장이 선출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이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양보를 안 하면 그냥 18개를 다 독식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례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월 7일까지 해보겠다는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 6월 7일이 저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선거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1심 선거 공판도 있고 저희가 일정에 빼먹었네요. 그런데 거기서 대북 송금 관련된 게 유죄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상등이 켜지는 거죠. 그렇구나. 7일에 사실 원구석 협상보다 재판 이슈가 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개원을 하면 그 당시 대통령들이 의원들에게 축하난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누락을 할 수도 없고 300명 의원 전원에게 다 보내는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통령의 난을 거부하는 인증 릴레이 같은 게 좀 펼쳐졌어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라든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난을 밖에 내다버리면서 버립니다. 이런 걸 붙였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유화적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먼저 제안하고 만남의 형식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보낸 축하란을 그거를 이렇게 버리는 퍼포먼스를 한다? 그거는 그럼 앞으로 무슨 국가기념일이라든가 행사에서 자주 부닥치고 악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 악수도 거부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축하 대통령이 보낸 축하란을 거부를 하면 대통령과의 악수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논리적 일관성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이 뭐 회담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 아닌가 뭔가 좀 개원 이벤트로 그런 거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여주기 식으로 난을 버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옹졸한 정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분들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워낙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우리도 난을 거부를 한 거다. 오히려 이제 계속 법안을 거부하기만은 윤 대통령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는 맞는 논리입니까? 그게요. 세상에 모든 일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 없는 그런 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거부권 행사를 이 축하란에 그거로 샀는 거는 좀 빈궁해 보입니다. 네. 의외로 난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어떤 축하난 거절을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이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기관대 기관으로서 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실 좀 정상적인 판단 같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천하람 의원의 저런 반응이 저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물을 주는 사진을 올렸더니 밑에 댓글 폭탄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네. 그런데 이제 댓글 폭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극렬 이런 일부 네티즌들이 있을 텐데 이 행위를 통해서 천하람 의원을 다시 본다는 또 긍정적인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의 어떤 좀 공사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복도에는 난도 오고 뭐 시끌시끌한 분위기이긴 한데 아까 초반에 말도 하긴 했지만 원구성이 언제까지 좀 지연이 될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해요. 보니까 주말 내내 원내대표들 간에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누구도 양보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의 경우에는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인가 그랬는데도 그때 한나라당이 군말 없이 법사위 연장을 민주당에 넘겨줬어요. 그건 원래 제1야당의 몫으로 네. 제1야당의 몫이고 그게 이제 국회의 관례고 관행이고 하니까 그걸 이제 존중한 건데 이제 그게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국 합의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어느 시점인가 그럼 18개 상임위를 독식을 할 건지 말 건지 결국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임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법사위죠. 법사위예요. 네. 법사위죠. 법사위를 우리가 무조건 갖고 그럼 운영위를 내어줄게 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운영위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 대통령실이 운영위 감사 대상이니까 여당이 맡아왔는데 그래도 굳이 순번을 정하라고 하면 법사위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또 한창 시끄러웠던 소식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었는데요.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뭐 전용기를 타고 인도 방문한 다음에 타지마에 간 거야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전용기 안에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했다. 정부에서 배현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등장한 건데 그 당시에 또 같이 인도를 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장기간 식비 결제한 거 보면 692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 치였는데 그런데 항공업계에서는 1등식 기내식이 한 끼에 비싸면 15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랑 같이 탄 분이 36분 36분이에요. 36분인데 36분에게 다 동일한 내용의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그걸 단순 개선해서 보면 인도하는 데 8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갈 때 보통 일반 비행기 타고 가면 갈 때 그러니까 두 번 준다는 거죠 식사를. 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네 번인데 이 6300만 원 정도 하면 한 끼당 40만 원이 넘는 그거를 했다라는데. 네. 보통은 항공업계에서 말하기로는 한 끼에 아무리 비싼 1등식도 15만 원이면 된다는데 이 계산으로 따지면 40만 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1등석 식사의 3배가량이 되는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도대체 뭐를 어떻게 드셨길래. 저도 대통령실 출입할 때. 네. 전용기 타보셨죠. 전용기 타고 가봤는데 기자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대접을 해준다고 해서 1등식까지는 아니에요. 저희도 비즈니스석 탈 때 먹을 정도 주는데. 네. 그 정도죠.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이건 거의 고급 양주나 고급 와인이 같이 서빙이 돼야지 가능한 액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긴 하네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뭐 와인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셨는지 어떻는지.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고. 보니까 이제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을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한항공과의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때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니까요. 네. 그 이 전용기 계약이 출발 이틀 전에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계약이. 네. 계약서 날짜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나중에 갔다 와서 수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박수영 의원실에서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갔다 와서 수정이 되는데 2천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처음에는 뭐 2억 1천만 원 정도의 계약서가 체결됐다가 2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네. 추가된 이유가 타지마을이 원래 예정에는 행선지에는 없었는데 마지막이 포함돼서 거기 비용이 추가가 돼서 2천만 원이 늘어난 거다 이거거든요. 아. 타지마을이 그냥 갑자기 좀 치고 들어오면서 일정이. 그러니까 출발 이틀 전까지도 타지마을은 스케줄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뒤늦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이게 또 다시 불거지면서 이렇게 논란인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까. 웬만한 게 다 대통령 기록으로 묶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꼭 그거 같지는 않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해갖고 받는 거 받는 거 가지고 뉴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인도 간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 일부가 이번에 그 부장검사가 그냥 유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담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수사의 순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인도 호화 외유 논란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아직 착수를 못한 게 아닌가. 네. 순서상에서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때 쏙 끌려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사가 일단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내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다고 이미 공표로 한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쪽에서 그냥 특검법을 남발하니까 정치의 세계에서는 장군 맞불용으로 맞불용인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의 어떤 논리로 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맞는데 하도 뭐 특검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장군 멍군 맞불용으로. 이게 뭐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기보다는 의원 중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 행위를 가지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생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특검을 남발하느냐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이런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다 이런 지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꼬였다 이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런데 본인도 뭐 그런 게 한두 번인가요. 최근에 무슨 지구당 부활 문제 놓고 막 한동훈 위원장 엄청 때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부활하자 했었어요. 부활하자 합의해 놓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뭐 생각될 거 아니다. 그냥 저분이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법까지 낸다고 하는데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곤욕스럽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타겟팅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게 분산이 좀 되고요.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공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거로 봐서는 명품백은 뭐 3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기내식만 6,300만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새 그래서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민주당 쪽 패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알아야 반박을 해 주거나 옹호를 할 텐데 본인들도 모르는 내용이 자꾸 나오면.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영부인이 기내식에서 그 정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옹호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300만 원짜리 명품백에 그토록 그냥 집착하고 뭐를 하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 사실 좀 말문이 막히잖아요. 네. 아까 한 끼 한 45만 원이라고 치면 왕복 그 비행 동안 4번 먹었다고 하면 밥값으로만 거기 200만 원 가까이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지마을이 원래 그 스케줄이 없는 일정이었다면 현지가 없고 추가가 됐든지 그럼 누가 왜 그거를 추가를 했는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대통령의 또 자서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그리고 그때 어떤 뭐가 있었다. 그게 다 이제 그 짓으로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었는데 저희 주말 동안 채널A가 이건 보도를 한 건데 인도 방문 인도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을 해서 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는 강경화 당시 장관을 좀 외교부 장관이니까 좀 요청을 했다가 쉽지 않으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 좀 바뀌었고 성안에서 원하니까 이제 여사가 추가가 된 건데 저희가 확보한 문건에 보면 김 여사가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사 주도의 어떤 인도 방문이었다면 여사가 주축이고 나머지들이 수행원이어야 되는데 특별수행원이 단어만으로 봐도 갑자기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도 작년 5월에요.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을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가셨죠. 그냥 전용기 타고 거기 체류비 식비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특별수행원도 대통령 영부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게 내용과 형식이 전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대표단 단장인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김정숙 여사를 수행을 한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여사를 수행을 했네요. 장관이.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지금의 어떤 야당의 전선이 흐트러질까 봐서 대응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정말로 깊숙한 속내를 보자면 친문계와 친이계 그러니까 친명계 이재명계와 문재인계 간의 온도차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윤건영, 고민정 이런 분들은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노무현 대통령 서재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상당히 불쾌했다. 자리 배정 때문에. 네. 그 위치가 안 맞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푸대접받은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나면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흘러가게 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호 법안이라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좀 상징적으로 우리 당이 추진할 민생정책이라든가 좀 큰 아젠다를 던지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의 아주 뭐 극렬 지지층을 겨냥한 그들을 만족시킬 법안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자녀 입시 논문 대필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온갖 것을 다 이제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공당이기보다는 이 복수 정치적으로 복수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조국당이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특검으로 하자는 분들이 왜 또 공수처에 고발을 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법이 일단은 잘 안 풀렸으니까 일단 공수처에 어떤 여러 가지 혐의들을 또 추가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 특검법에 담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나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상당히 모순이 되네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오로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은 것 같아요.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뭐 특검법을 발휘를 하든지 여튼 그냥 우리는 보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만 좀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볼 텐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글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던데. 응답률이 15% 이하가 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고 보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들이 약간 미세보정을 거쳐서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좀 겨냥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이 한국갤럽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데 그게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응답률 15% 이하면 ars는 무조건 다 포함되고요. 전화면접 여론조사 중에 15%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최근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이 21%가 나와서. 취임 후 최저치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거다. 너무 이리이리 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요새 지지율이 안 좋은 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책을 세울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정신 승리하자는 얘기인지 뭔지 잘 맥락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저 대통령 지지율 뿐만이 아니고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대권주자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좋겠느냐 이런 조사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등장을 하고 특히 또 당권주자로는 입등도 하고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면접이건 ARS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수치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응답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 다 그냥 공표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네. 그러게요. 선거기관도 아닌데 공표금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원주권시대를 외치면서 당권 강화하는 작업에 좀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불릴 정도로 당원권까지 강화를 하면서 그게 더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된 더민주혁신회의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당원당교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권대권을 좀 분리하는 그런 개정안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가 당내 민주주의 강화다 이런 단순 논리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인데 그게 나중에 파세즘으로 가잖아요. 나치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 결합입니다. 직접 결합. 네. 직접 결합. 북한도 똑같아요. 제가 20년 전에요. 평양에 갔을 때 그때는 김정일 시대에요. 김정일 위원장의 진무신은 어디냐. 이거 북한 안내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돌아오냐면 우리 장군님은 늘 인민대중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인민대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개딸 당원들이 직접 결합하는 형식이거든요. 늘 당원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거죠. 겉으로는 민주주의로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원한테 권한만 많이 주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건 또 없으면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칠위내라는 모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칠위내 소속 의원이 면전에서 이건 좀 아니다. 당원권 너무 강화하는 거. 지금 심지어 이게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있지만 당원권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하면 당당이라든지 원내대표 뽑을 때도 당신비율 한 20%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제동을 친명계에서 걸 정도라는데 당이 지금 좀 어떤 분위기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른바 일극체제 또는 유일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요. 아닌 말로 그 일극에 있는 인물만 어떻게 사고가 나면 당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후계체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령이 죽고 뭐 하게 되면 또 저기 히틀러도 결국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나치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이제 육식된 분이니까 뭐 이제 육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없겠지만 사법적으로. 그래서 6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이화영의 판결에서 대북 송금 부분 유죄가 나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기소는 확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기소는 확정적이 되는데 다만 거기서 구속영장을 한 번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만이 검찰에게 남는 건데 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보면요. 이화영 구속됐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됐죠. 방영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됐죠. 뭐 안부수 그때 뭐 민간 뭐 하던 그분도 다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어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성격을 보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이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이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는데 이재명이 제일 중심인물인데 이재명 구속영장 안 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검찰 내부에도 양론이 있어갖고요. 어디를 갈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뭔가 터지고 하면 이제 그 일극체제 유일체제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 면전에 좀 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원래 이걸 의결을 좀 하려고 했었나 봐요. 네. 그 당권 대권 좀 분리하는 거를. 그런데 미룬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민주당 상황에서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비유를 하면서 좀 들어주셨는데 뭐 그래서 하자는 건 아니고 오물을 넣은 풍선이 지난주에 수차례 날아와서 이 얘기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 온 것까지 세워보니까 천 개 정도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심야 담화를 내서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이거는 좀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거기에 저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확성기 틀겠다고 하니까 바로 깨갱한 거죠. 이게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전에 맞서서서 우리가 또 이제 비대칭적인 또 다른 심리전 수단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보면요. 작년에 제가 국정원 고위 간부하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심리전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 해킹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하죠. 해킹해서 무슨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해가지고 그걸 갖고 핵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연결 사회니까 해킹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지만 북한은 인터넷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격하기가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에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해킹하기가 좀 그런 인터넷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조선중앙텔레비존 있잖아요. 네. 텔레비존이라고 하죠. 북한은 텔레비존이라고 하죠. 조선중앙텔레비존에 김정은이 어디 현지 지도를 가갖고 엄숙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화면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해킹을 해버려갖고 화면을 정지시켜버리고 문 나오게 해버리고 거기다가 케이팝을 풀어버린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뭐라고 답을 했나요 가능하대입니다. 가능한데 안 하는 건가요 가능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도발의 형태나 수위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 그 정도로 사실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음악도 들려준다고 하고 뉴스도 이제 읽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심리전으로 북한 사회에는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텔레비전을 탈취해서. 네. 그거 해킹해서 만약에 그러면 북한 뒤집어질걸요. 아 뭐 그런 오히려 그게 북한에서는 가장 좀 두려워하는 수단인가 봐요. 그게 옵션으로 좀 살아있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극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대북전담 보내지 말자. 그게 딱 김정은 일당이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아까 그 중앙 조선중앙텔레비전 해킹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북한보다도 훨씬 유력적인 대응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